공주는 값비싼 팔찌 수십 개를 팔꿈치에 걸고서 궁을 나와 홀로 갔다. 평강공주는요, 무작정 궁궐 나오지 않았습니다. 팔에 돈이 될 만한 값비싼 보석 팔찌 수십 개를 매곡하게 차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평강공주와 온달이 결혼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이 나뭇가지에 싹을 틔울 때 고굴의 지축을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수렵제. 고구려의 낭랑 언덕에서 매년 3월 3일에 열리는 사냥 대회였습니다. 숲에서 사슴과 멧돼지 같은 동물을 사냥한 다음에 하늘, 산, 강에 제사를 지냈지요. 이 행사에는 왕의 정의 부대를 비롯해서 여러 신뢰와 오부의 병사들, 군인들이 참가했습니다. 왕이 참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당시 고구려의 뛰어난 무사들은 다 저기 행사에 참여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군수 또는 말타기 이런 능력들을 보이면 왕의 눈에 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수렵 행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인재등용의 그런 장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모인 무장들 다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제일 많은 사냥감 잡아서 왕의 눈에 깊이 고툰다 이렇게 신분 상세에 대한 기대를 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호각 소리와 함께 드디어 사냥 대회가 시작됩니다. 아, 무장들이 말을 차고요. 사냥감을 향해 활시회를 당해서 그때 왕은 물론이고 모든 병사의 이목이 한 곳에 집중됩니다. 공구려에서 내로라는 무장들이 모두 모인 사냥 대회에서 훌륭한 무예의 솜씨를 지닌 무장이 괴성처럼 등장한 겁니다. 참석자 가운데 누구보다 앞서 달리던 그는요. 가장 많은 사냥감을 잡았습니다. 평온함은 서둘러 부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저 훌륭한 무사를 내 앞으로 불러오라. 그리고 자신 앞에 선 늠름한 무사에게 평온함은 친이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무사의 답변을 들은 왕은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제 이름은... 온다리라 하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위풍당당한 무사가 바보 온다리라는 사실을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아무 재주도 없이 구걸하면서 살던 온다리였잖아요. 시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온다리 어떻게 고구려 최강 무장을 제치고 훌륭한 무예를 뽐낼 수 있었을까요. 이 뒤에는요. 평강공주의 주도 면밀한 계획과 극진한 내조가 있었습니다. 자, 그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해서 수렵지 이전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평강공주가 온다리에게 갑자기 돈을 딱 주어주더니 말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온다리는 당장 그럼 주장이 다녀오겠소. 남이 체비했죠. 그런데 평강공주가 돌아섰던 온다리의 소맛불이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평강공주는 꼭 이곳에서 말을 사라고 당부합니다. 어딜까요? 국영목장. 바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말목장입니다. 국영목장에서는 혈통 좋고 우수한 군마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온다른요. 이 국영목장에서 병색이 짙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소약한 말을 고르네요. 평강공주가 꼭 국영목장에서 말을 사되 반드시 병들도 소약한 말을 사오라고 시켰거든요. 국영목장에서는 기르던 말이 병이 들면 치료하지 않고 잔마. 잔마를 따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리고 잔마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았습니다. 만약에 이 잔마를 사서 건강을 회복시킨다면 어떨까요? 남는 장사입니다. 금세 기량을 회복해서 웬만한 말보다 좋은 명마로 길러낼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정말 좋은 명마는 너무 비싸거든요. 온다른요. 평강공주가 시키는 대로 쇄악한 말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평강공주는 성심성의껏 말을 돌봤고요. 말은 곧 살이 찌고 툰툰해졌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다고 생각한 평강공주는 다음 계획을 실행해 옮깁니다. 훌륭한 장군이 되려면 글도 알아야 하고 병법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평강공주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고구려에는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경당이란 곳이 있었습니다. 무사를 꿈꾸는 평민들은 경당에 모여서 밤낮으로 책을 읽고 무예를 연마했다고 합니다. 평강공주도 온다를 경당에 보내서 글을 배우게 하고 무예를 갈고 닦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궁궐에서 평강공주 본인이 보고 배웠던 것들도 온다를 아낌없이 전수했을 겁니다. 칼은 더 높게. 어깨 펴고. 무릎 펴고. 뒷다리 펴고. 이 시선으로는 검 끝에 집중해. 자 그렇게 평강공주의 내조 덕분에 바보 온달은 훌륭한 무장으로 탄생했던 겁니다. 그리고 평원함은 수렵 행사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치른 온달과 평강공주를 왕실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평민이었던 온달을 고구려의 무장으로 임명하죠. 그동안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온달이 왕실의 일원이자 왕의 측근이 된 세왕. 그런데 얼마 후 온달이 두 팔 걸고 자신을 도와준 아내 평강공주 곁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후주 무재가 군사를 내어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하였다. 후주는 당시 대륙에서 힘을 키워 급부상한 북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후주의 침략으로 맞닥뜨린 국가 위기 상황. 평강공주는 가슴 한편으로 혹시나 남편이 전쟁터에서 터치진 않을까 걱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간 만큼 온달이 용감하게 적군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돌아오길 바랐겠죠. 그렇게 온달은 후주의 침략을 막고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 평양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온달의 장인 평원 왕도 온달과 함께 전쟁터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고구려군은 드넓은 벌판 위에서 후주의 군대와 대치했죠. 이때 온달은 위풍당당하게 고구려군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전쟁을 알리는 뿔필이 소리에 울리자 온달은 주저하지 않고 무서운 속도로 많은 달도 적중으로 향합니다. 선봉에 서는 온달은 맹렬한 기세로 수십 년을 배웠습니다. 온달의 기세, 후주의 군대는 전열이 무너졌고요. 고구려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쉼없이 공격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고구려는 후주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온달에게 꿈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전투에서 온달의 용맹한 모습을 똑똑히 본 평원 왕이 수많은 신하와 군사들 앞에서 온달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기뻐하며 이 사람이 바로 내 사위다라고 하였다. 온달이 후주와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이후 평원 왕이 처음으로 온달을 자신의 사위다라고 대외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고구려의 대표 바보라고 불리던 온달이 당당하게 왕의 사위로 인정받고 고구려의 영웅으로 우뚝 선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의 전쟁 영웅이 된 온달. 그런데요 온달이 어찌나 대단한 실력을 뽐냈던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충주에 있는 온달의 공깃돌입니다. 공깃돌이요? 전쟁 전에 온달이 이 돌로 군사들과 공기놀이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온달에 대한 이런 설화가 전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마 저런 그 지역의 전승들은 온달이 싸웠던 그 당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 온달 캐릭터가 아주 대단한 매력적이잖아요. 후대에 백성들에 의해서 입과 입 속에서 더 풍성하게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전승되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온달은요 평강공주와의 그 첫 만남에서 평강공주 혹시 귀신 아니야? 의심했잖아요. 그죠? 인생 역전에 성공한 온달은요. 정말 평강공주와 결혼하기 잘했다. 평강공주 내 인생의 은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온달이 위풍당당한 고구려의 장군으로 거듭나고 십여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590년 10월 어느 날 온달과 평강공주가 바로 눈물을 흘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바로 평원왕이 세상을 끌고 만 겁니다. 온달과 평강공주의 가슴은 찢어짓듯 아팠을 겁니다. 이후 고구려는요 새롭게 제26대 왕, 영양왕이 즉위합니다. 영양왕도 평원왕처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고구려를 다스렸죠. 그런데 영양왕이 즉위하고 얼마 후 온달이 갑자기 고구려 평양성을 떠나겠다면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신라가 우리 한복지역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으니 대왕께서는 저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고 군대를 주신다면 한 번 가서 반드시 우리의 땅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온달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찾기 위해 신라와 전쟁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되찾아오겠다는 걸까요? 한강. 아, 맞아. 뺏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551년 신라와 백제 연합에게 빼앗겼던 바로 한강 북쪽의 땅을 말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온달은 왜 갑자기 한강의 북쪽 지역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온달과 고구려 사람들은 과거 광제토항, 장소항 때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주하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북쪽에 있던 돌골과 당시 고구려는 교류를 통해서 서북쪽의 경계성, 북방 경계성에게 안정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온달에게 한북 지역의 과거 신라 땅에 뺏겼던 고구려 지역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그리워한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북방은 안정시켰기 때문에 바로 이때 신라에게 뺏겼던 한강 유역을 되찾는 것이 가장 적기였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렇게 출정의 날이 밝았습니다. 온달은요, 군사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개리편, 중령의 서쪽 지역을 되찾아오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겠다. 이 개리편과 중령의 서쪽 지역은 어디냐면요. 넓게 보면 지금의 충주, 미릉리 사짓길 부근과 단양 일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들이 상해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겠죠. 온달과 고구려군의 늠름한 모습에 출병식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환호했을 겁니다. 그렇게 신라 정벌을 목표로 한 온달의 군대는요. 무서운 기세로 남쪽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철벽 같은 성벽을 누른 한 산성 앞에서 신라군과 마주합니다. 온달이 도착한 곳은 바로 아단성. 살려고 왔느냐. 이로웠습니다. 지면 죽을 것인가. 이래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찌르는 온달의 기세만큼 신라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산성 위에 신라군은요. 고구려군의 진군을 한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성 아래의 고구려군이 맹연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한치에 물러섬도 없는 공방전. 그리고 잠시 후 신라와 고구려의 전투는 끝이 납니다.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달은 흐르는 화살에 맞아 쓰러져 죽었다. 온달이 정확히 조준한 화살이 아닌 유연히 날아온 화살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만 겁니다. 갑작스런 온달의 죽음에 고구려군사들은 가슴을 치며 청국했습니다. 그런데 차갑게 식은 온달의 시신을 관에 넣고 이제 관을 들고 옮기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보시죠. 온달을 장사 지내고자 했지만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 온달의 관이 땅에 철썩 붙은 듯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수십 명의 장수가 관을 밀어도 보고 막 들어도 불어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관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구려군사들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온달의 사망 소식을 들은 평강공주가 전쟁터로 왔습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이제 떠나셔야지요, 장군. 고구려군. 고구려 땅에 나신 몸. 이제 고구려의 하늘로 가실 때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미련을 버리고 떠나십시오. 제가 배웅해 드리겠나이다, 장군. 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며 죽음과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돌아가시지요. 라고 하자 드디어 관을 들어 묻을 수 있었다. 전쟁터로 떠나기 전 온달은 한복당을 되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평양에서 전쟁터까지 밤낮 없이 달려온 평강공주가 그런 온달의 마음을 달래줬기 때문에 관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정말 믿기 힘든 동화 같은 이 이야기는요, 삼국사기 열전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이 두 사람의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너무 극적이거든요.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네, 온달의 사망은 결국 저 전쟁에서 고구려가 패배했다는 것을 뜻하게 되겠죠. 과거에 고구려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했던 고구려인들의 염원이 저런 방식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구려의 황금길을 되찾으려 했던 온달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삼국사기 열전에 실렸다지만 이게 뭐도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 지금부터 우리는 삼국사기 열전에 실린 온달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 만약 여러분이 평강공주라면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국민 바보랑 결혼하시겠습니까? 교수님, 그래서 사실 이게 온달 출신에 대한 미스터리가 좀 있죠. 그 설화상으로 보면 아주 가난한 평민으로 나오는데 적어도 왕실의 통권 밖에 있는 인물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신분적으로 하극 귀족이나 아주 막 성장했던 부유한 평민들. 그런 정도를 이제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삼국 귀족의 입장에서는 그 결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과보와 울보의 결혼이다. 이런 식으로 비꼬았을지도 모르죠. 비꼬아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한 게 또 있어요. 평원왕은 평강공주가 왕실을 떠나 가출했는데 막지도 않습니다. 평원왕의 미스터리한 태도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온달과의 결혼은 모두 평원왕의 계획이었다. 처음부터? 응,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공주와 온달의 이야기 속에 어떤 정치적인 배경들을 한번 깔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평원왕은 왕권을 안정시키고 신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기존의 귀족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겠죠. 자신을 지지하는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필요했고 바로 그런 세력들이 온달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과 온달로 대표되는 이런 세력들을 결합시키려고 했는데 기존 세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겠죠. 평원왕 입장에서는 내 뜻이 아니라 공주 스스로 선택한 뜻이다라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즉 평원왕이 뒤에서 몰래 평강공주에게 온달과 결혼하라고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온달에 관한 미스터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온달이 사망한 장소입니다. 삼국사기 열전에서는 온달의 사망 장소를 아단성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달이 죽었다는 아단성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먼저 단양으로 갑니다. 온달 산성? 이름이 온달 산성이에요. 아까 분명히 온달이 충주까지 내려가서 내가 찾아오겠다고 그랬잖아요. 거깁니다 지금 거기. 그 일대입니다. 돌아가지 않겠다 해서. 그런데. 김진구. 아차 산성? 여기도 온달이 죽었다고 저는 산성입니다. 비슷하는데요. 뭐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 온달의 동상을 만난 장소 단양과 서울입니다. 두 군데네요. 그렇죠. 어디가 맞는 건지? 이게 어디가 맞는 거지? 자 먼저 충청부터 단양의 온달 산성입니다. 과거 이 지역이 고구려 영토였을 때 지역명은요. 을아단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단성과 이름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곳을 삼국산의 열전에 실린 아단성이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해요. 두 번째로 만나본 곳은요. 서울 광진구의 아차산성입니다. 사람들은 왜 아차산성을 온달이 죽은 아단성이라고 추측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아단성과 아차성의 한자를 비교해보니까 어떠세요? 비슷해요. 아단성의 단자가 아차성의 차자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연결만 하면 딱. 그렇죠. 삼국산기는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다양한 판본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차성이 아단성으로 잘못 적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 어떤 게 진짜 아단성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기억하겠습니다. 저게 학계에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 정말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정황상 온달 군대가 단양까지 가서 공격한다는 게 정황성으로 아예 타당하냐. 이런 의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온달 설화가 많이 전승되는 곳은 온달 한성 쪽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학계에서는 아단성의 위치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달 장군의 죽음 이후 고구려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한강 이북 지역을 되찾겠다던 온달이 사망한 이후에도요.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668년 한반도를 호령했던 고구려는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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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